자 제 아들은 빅뉴스가 뭐냐 바로 쇼메이커 선수가 무라마나 카사딘을 좋다고 말했다 어제 방송하신거 다시 보기로 보는데 말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같이 볼 수 밖에 없다 그쵸? 몇 분인지도 몇 분인지 시간까지 적어놓음 35분 20초 어? 여기가 아닌데? 엥? 잠깐만 어 잠깐만요 저 거짓말한거 아닙니다 좀만 기다려보셈 여기다 여기다 여기 맞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템을 뭐 가야될지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카사딘으로 자 롱소드를 고민한 모습 아 근데 이론상 카사딘이 무라마나가 안좋을수가 없어 이론상 진짜 이거 이론상 좋을수밖에 없어요 끝인가요? 끝일리가 없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있음 더있음 제가 또 독약을 판다고 하시겠지만 카사딘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가요 들으셨나요? 이거 설마는 안가? 뭐 더가 아닐수는 있지만 진짜로 아씨 아니 카사딘 카사딘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가요 아니 카사딘 카사딘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가요 진짜로 아 잘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있음 또있음 카사딘 어느 남자분이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토달지마셈 두르노 무라마나 뭐 이게 끝이야? EPNP에랑 4600 이래도 안해? 이래도 안해? 지금 빨리 컴퓨터 켜서 이거 해야되는거 아니야? 자 보셨나요? 무라마나가 이렇게 좋다 4600맨 4600 그리고 38분에도 뭐가있음 여긴가? 벌써 330을 넣었어요 아 네 별거 없네요 아무튼 좋았다 이제 무라마나 카사딘 할 때 제 얘기를 안해도 됩니다 왜냐 뭐 카사딘 하는 사람이 가요 하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쉽다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쇼메가 이제 쇼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홀가이즈 접었나요 가끔 합니다 11을 담당 일진 아리스타 하지만 여기서 모르가나가 나온다면 근데 모르가나 서풋 요즘 하나? 유미 유미 11으로 아리스타 버틸 수가 있나? 잘 해봅시다 괜찮괜찮 그대로 갑시다 카시 상대로는 진짜 궁만 잘 피하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카시 구인게 맞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피한 적이 거의 없음 옛날에 저런거 진짜 잘 피했는데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똥 싸면 뭐 어쩔수 없는거고 기모 따봉 한번 흐흐흐흐 흐흐흐 다시 호파가 버티기 힘든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줬지? 따끔하네요 따끔하네요 에코리 에코만 좀 조심하면 에코바텀 기겁는 좀 받아 먹죠 카시오페이 많아도 거의 많이 썼고 에코바텀 오 좋아요 바텀 이 마블 이기는 중 아 아 이게 많네 동네 됐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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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 맛있다 이런 꼼키리 그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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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맞지? 이거 안맞았으면 킬인데 너무 아깝다 빠져버렸네 피하고 가버려 점멸을 빨리 쓰면 안되지 미안합시다 어 좀 큰일난거 같은데 죽은느낌임 와 진짜 아깝다 쿨타임이 살짝 아쉬웠는데 슈가 아 이거 한칸만 먹자 못참겠다 와 이걸 이겨? 아니 말도안돼 카비 이거 죽었다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유미킬 궁 좀 빨리 썼으면 안됐나 그래도 아깝긴 하네 와 진짜 아깝다 살짝 옛날 샤이식으로 잡는줄 알았는데 실패했네 피했는데 아 이겼다 그래도 좋아요 에코가 어디갔지?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오네요 와 진짜 아깝다 아깝게 살만했는데 살짝 기미난 바글림으로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적었네요 이게 내셔라서 생각보다 셌구나 저기 하나 나왔을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데미지 하나만 보고 뽑는템이라 아깝게 야 이것도 못피해? 흐흐흐흐 동 옛날엔 진짜 잘피했는데 어 이건 좀 애매한데 네 파이팅 어 좋아요 가버려 유미까지? 야 재화골도 먹었다 굿 아니 재화골도 아니었나? 언제 죽었대? 흐흐흐흐흐 유미 언제 죽었죠? 전혀 못왔네 게임 끝났는데요 이러면 헬스코어가 차이가 어 그래도 따라잡을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4킬이 유미한테 들어가가지고 어 다시 나왔음 잠수인줄 알았네 잠수인줄 알았네 진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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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말은 했습니다 버리자 버리고 이거 밀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에코랑 카즈 왜 안보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에코야 왜이렇게 질겨 이거 과용 아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맵에서 안보이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전 알리스타 픽이 좋지 않았나 그래도 시비르 상대로 알리스타가 나왔는데 유미 고르는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원딜선 아니지만 그래도 저정도는 아는데 아 네 좋았습니다 굿 탑 정글에 인정을 받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럴거 왔더라 근데 5픽이라서 보고 고를 수 있겠네요 어 미드 트위치네 잼토로로 갈까요 트위치 상대로 괜찮지 않을까 부여왕 빅토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상대 조합으로 흠 대상 들어야지 이렇게 갑시다 인연을 먼저 치고 있죠 이거는 상대 은신해서 올거라서 선대공격은 어차피 못허뜨리고 포시라인이라도 잡아야겠다 아 2개나 놓침 인장 스타트네요 상대는 어 너무 아파 따끔한데 맞았다 쇼 이러면 하면 하죠 에이저 맞춰서 다행이다 맞았네 티모가 올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아 탈 수 있나요 이거 없네요 roots 티모가 왔네 야 탑이고 어떻게 하냐 플리는 定 다른 와 백색이 이겼음 진짜 답이 없는 곳이었는데 히모가 무리한 거 잘 받아줬죠 백색이 오긴 했음 과연 탑도 이겼는데 야 적은 어떻게 이겼냐 처음에 진짜 말도 안되게 터졌었는데 쪼그리 이겼네요 아 이 대륙만 계속 당하네 내가 안 당할 수가 없다 구조상 밀고 도망가자 와 칼날비 센거 봐 혹시 방금 보셨나요? 미친 데미지가 나왔는데? 이래서 칼날비 롬을 하나? 좋아요 미드 쭉 밀자 다크 바텀이죠 근데 슬슬 미드 올 수도 있지 않나? 위쪽에서 파밍하자 대포까지 대포까지 야무지게 먹고 갑니다 요즘 트렌드 따라야지 야 뭔 바오카이어 어디서 나왔어? 어 탑 좋아요 아 네 아 좋은데요? 차비 어 호흡 좋았다 우리 둘이 봉허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야 이제 티모가 절대 못 이기겠다 그냥 어 그래 너도 이제 그냥 박는구나 티모야 심파 나오니까 못 이기네 갬 차이도 지금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되네 자 나가자 하하하하하 히히히 어디가 죽어야지 그냥 탈출군은 없다고 아 소보했습니다 누구 주죠? 몰라 제일 잘한 사람 주자 아 야 레전드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 4라운드니까 이정도 뒤쳐든 괜찮다 이정도 뒤늦게 가도 어차피 통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정도면 안정권이죠 야 이 해골은 뭐야? 아니 이런 것도 있네? 좀 심각한데요? 가보자 가보자 아니 이거 진짜 뭐냐? 좀 매력있네 스킨이 저런거 처음 보아 아 노잼 이 맵 좀 노잼임 일단 맵이 돌아간다? 웬만하면 노잼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재미없음 이것도 그냥 속된 말로 개짓거리만 안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아 이거 노잼인거 뭐야 사람들 탈락을 안함 좀 더 빠르게 돌려야 좀 더 긴박감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정도 속도로 돌아가면 누가 탈락함? 맛없네 맛이 없네 탈락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4명 남았네요 어? 녀석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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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걸 사네 미쳤다 미쳤어 이게 타이밍이거든 자 가볼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이거는 점프 두번에 점프 세번 점프 하나 둘 셋 으차 일로가서 바로가서 일로 점프 일로가서 기다려요 어? 뭐야 되는데? 오 야 되잖아 되잖아 나도가자 어어? 어어? 야 이거 큰일났다 비상 비상 야 밀렸어 밀렸어 큰일났다 두비상인데요 이러면? 어? 오케이 안돼 야 밀지마 밀지마 나고 밀리는 중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큰일났다 야 진짜 비상이다 이거 야 이거 낮아진다 점점 야 이거 낮아진다 점점 이러도 가자 어? 될만한데?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오케이 야 됐다 야 여기 될거 같은데? 어어어? 어어어? 안돼 안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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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